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서울시판 나는 솔로 행사가 열린다고 뉴스딱에서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27쌍의 커플이 나왔다고요? 서울시는 지난 23일 한강공원 세비섬에서 진행됐던 이 설레민 한강 행사를 통해서 최종 27쌍의 커플이 매칭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칭률은 54%에 달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최종 100명 모집에 3,286명이 신청해서 약 33대 1의 경험이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연애 코칭을 시작으로 한강 요트 체험, 레크레이션 게임, 1대1 대화, 칵테일 데이트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행사 종료 후에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가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프로그램 구성과 다양한 이성과의 대화 기회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날 행사로 매칭된 커플 27쌍에게는 식사권, 문화총권 등 약 30만 원 상당의 데이트 패키지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벌어적은 출근이라는 게 연애 코칭이 가장 가장 제일 편한 것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